구독! 타마 타마! 좋아요! 타마 타마! 놀라! 놀라! 눌러주세요! 우와! 잘 잤다! 어? 지니 일어났어? 어? 초콜릿 토킥! 어? 너희들 벌써 케이크를 만든 거야? 오늘 아침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케이크를 벌써 다 만들었어 우와! 너희들 정말 빠르다! 그럼 지니도 케이크 가게를 열어야지! 수건을 꺼내고 어디 한번 씻고 옷을 갈아입어볼까? 짜잔! 그럼 지금부터 케이크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해볼까? 어? 맞다! 양말을 안 신었네? 어? 양말이 어딨지? 어? 저기있다! 음... 오늘은 핑크백 양말을 신어야지! 짠! 짠! 됐다! 그럼 이제 나가볼까? 우와! 날씨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춥다! 아이쿠야! interviews unhealthy unrelated MBLY 언제여כל 그래 끝! 자 이제 옷을 입고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음.. 어 손님이 오셨네 지니 우리 왔어 오랜만이야 너희들도 케이크 사러 왔니? 오늘 우리의 강아지가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러 왔어 아 그래서 초콜릿 토끼가 그 케이크를 만든 거구나 자 저쪽으로 가봐 맛있는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서 골라 볼래? 좋아 우와 케이크 정말 많다 어떤 걸로 사지? 딸기 케이크로 하자 좋았어? 일단 딸기 케이크로 할게요 그래요 좋은 선택이에요 집에 가서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생일 파티 하세요 먼저 컵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재료를 섞어주고 반죽기 안에다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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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케이크 안에 넣어서 오직 크로우스 스피드 오븐에다가 구워야지 우와 맛있겠다 이번에는 오직 스피드 천천히 메뉴 이 중에서 워렌쿠키랑 엠앤엠! 짠! 이렇게 하면 맛있는 머핀이 완성! 어?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콩순아! 정말? 그러면 내가 송이가 좋아하는 피자 케이크를 만들어 놓을게! 알겠어! 이따 봐! 친구들! 글쎄 콩순이와 지니의 친구 송이가 갱일이래요! 송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피자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먼저! 짠! 케이크 시트와 생크림을 준비하고 식품을 mushrooms 시트에다가 크림을 발라줄게요! 완성! 완성! 확인해 볼게요! 됐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짠!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피자로 꾸며봐야지 예를 들어서 작곡의 주인공 잠시 후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케이크를 위에다가 올려주고 생일초를 골라볼까? 음 이 중에서 좋았어 이걸로 해야지 짠 친구들 송이가 오기 전에 송이한테 멋진 생일카드를 써줄거에요 됐다 지니 우리 왔어 어 콩순이랑 송이 왔네 들어와 얘들아 짜잔 이것 봐 송이야 너가 평소에 피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지니가 피자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죠 우와 내가 좋아하는 피자가 케이크로 만들었다니 너무 신기하다 고마워 지니 지니 그럼 이제 송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송이형 생일 축하해! 축하해줘서 고마워 콤순이 지니 우리 그럼 맛있는 케이크 먹어볼까? 그럼 지니가 케이크 잘라줄게 아! 맛있다! 꽁슨이도 한입 달콤해 땅마 그럼 찐이도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진짜 맛있네 송이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게 있어 바로바로 빠밤 생일카드야 한번 읽어볼래? 우와 송이야 좋겠다 나도 같이 봐도 돼? 그럼 송이 생일 축하해 사이좋게 지내자 지니 그럼 지니 우리는 좋은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나도 사이좋게 지낼래 그럼 우리 모두 친구니까 사랑해 친구들아